단지야, 시끄러워! 그만 좀 해! 프렌치 불덕 단지라는 친구인데요 바깥을 몰고 너무 집착을 해서 너무 문제예요, 그게 치즈품, 청소, 치즈, 치즈bank 놀아? 밥 먹자 밖에서 물고 도망가면 기본은 2, 3시간이고 웬만하면 하루 종일 밥그릇 물고 도망다니거든요 밥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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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준비 밥 먹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릴 때 파형됐다고 들었는데 단지 입장에서는 밥그릇이 뭐냐면 요술 제품 이거 갖고 있으면 절대 안 굽는다. 첫 번째는 단지가 사료하고 밥그릇하고 동일식 갖고 있잖아요. 이걸 분리를 시켜줘요. 우리가 밥그릇을 처음에 주면 물었잖아요. 딱 아니라는 거에요. 딱 물으려고 그러면 너. 너. 그쵸. 노. 기다려. 단지는 이걸 시도를 해요. 시도를 하다가 자기가 안 되잖아요. 그럼 스스로가 이걸 포기를 해요. 밥그릇이랑 사료랑 따로 인식을 하게 될 거 같아요. 고마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